안전대의 종류 및 착용 대상 작업 1. 개요 1. 안전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개인 보호구로 취하사점에 유의하여 사용할 것 2. 코샤 가이드 C-49-2012 및 학술자료 등 참조 2. 안전대의 종류 벨트식 및 안전근의식 1종 유자 거리 전용 2종 일개 거리 전용 3종 일개 거리와 유자 거리 공용 4종 안전블록 부착 5종 추락방지대 부착 3. 안전대 착용 대상 작업 1. 작업 발판 폭 40 이상 이 없는 장소의 작업 2. 작업 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3.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4. 작업 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으로 수평방호 시설이 없는 장소의 작업 5.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 단,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 함 끝 안전대의 종류 및 착용 대상 작업 답 1. 개요 1. 안전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개인 보호구로 최하사점에 유의하여 사용할 것 2. 코샤 가이드 C-49-2012 및 학술 자료 등 참조 2. 안전대의 종류 벨트식 및 안전근의식 1종 유자 거리 전용 2종 일개 거리 전용 3종 일개 거리와 유자 거리 공용 4종 안전블록 부착 5종 추락 방지대 부착 3. 안전대 착용 대상 작업 1. 작업 발판 폭 40 이상이 없는 장소의 작업 2. 작업 발판이 있어도 난간대가 없는 장소의 작업 3.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4. 작업 발판과 구조체 사이의 거리가 30cm 이상으로 수평 방호 시설이 없는 장소의 작업 5.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 단,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야 함 끝 3. road Сегодня 5. 네 Aunty 5. 잃어난 장소의 작업